상추를 너무 많이 먹으면 효과가 수면 효과가 난다고 한다. 상추를 먹은 후 졸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토끼가 아닙니다. 그들은 확실히 플라프시 버니즈에게 매우 기분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벤저먼 버니는 자라서 사촌인 플라프시와 결혼했습니다. 그들은 대가족이었고 매우 즉흥적이고 명랑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자녀의 이름을 따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플라프시 버니즈라고 불렸습니다. 항상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벤저먼은 보유권을 지키는 플라프시의 형제인 피터 레비트에게 양배추를 빌렸습니다. 때때로 피터 레빗은 양배추가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플라프시 버니즈는 들판을 가로질러 머그레거시의 정원 밖에 있는 도랑에 있는 쓰레기 더미로 갔습니다. 에마어 머그레거의 쓰레기 더미는 혼합물이었습니다. 잼통과 종이봉지 배는 기계에서 다진 풀 언제나 기름진 맛이 났다 썩은 채소 골수와 낡은 장화 한두 개가 있었다. 어느 날 조기쁨 꽃이 만발한 상추가 너무 많이 자랐습니다. 플라프시 버니즈는 단순히 상추를 채웠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들은 잠에 빠져 풀밭에 누웠습니다. 베냐민은 그의 자녀들만큼 극복되지 않았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는 파리를 막기 위해 머리에 종이봉지를 씌울 정도로 충분히 깨어 있었습니다. 작은 플라프시 버니즈는 따뜻한 태양 아래에서 즐겁게 잠을 잤습니다. 정원 너머 잔디밭에서는 멀리서 풀배는 기계에 딸깍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파란색 병이 벽에서 윙윙거리고 작은 늙은 쥐가 잼통 사이에 쓰레기를 줍습니다. 나는 그녀의 이름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긴 꼬리를 가진 나무주인 소마시너 티텔마우스라고 불렸습니다. 그녀는 종이봉투를 바스락거리며 벤자민 버니를 깨웠습니다. 쥐는 많이 사과했고 피터레빗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와 베냐민이 담장 가까이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머리 위로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갑자기 에마어 머그레거는 자고 있는 플라프시버니즈 바로 위에 잔디깍기 자루 한 자루를 비웠습니다. 벤자민은 종이가방 아래로 몸을 움츠렸다. 쥐가 잼냄비에 숨었습니다. 작은 토끼들은 풀이 흩날리는 소나기 아래에서 잠을 자면서 상냥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상추가 너무 졸려서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어머니 플라프시가 그들을 건초 침대에 집어넣는 꿈을 꾸었습니다. 에마어 머그레거는 자루를 비운 후 내려다보았다. 그는 잔디깍기를 통해 튀어나온 재미있는 작은 갈색 귀 끝을 보았습니다. 그는 한동안 그들을 바라보았다. 현재 파리 한 마리가 그들 중 하나의 자리를 잡고 움직였습니다. 머그레거 씨는 쓰레기 더미로 내려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딱정벌레 토끼 여섯 마리 그는 그것들을 자루에 넣으면서 말했다. 플라프시 버니즈는 그들의 어머니가 침대에서 그들을 뒤집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들은 잠결에 조금 뒤척였지만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에마어 머그레거는 자루를 묶고 벽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는 예초기를 치우러 갔다. 그가 없는 동안 집에 남아있던 MRS 플라프시 버니가 들판을 가로질러 왔습니다. 그녀는 자루를 의심스럽게 바라보고 모두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런 다음 생쥐가 잼냄비에서 나왔고 벤저먼은 머리에서 종이 봉지를 벗고 슬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벤저먼과 플라프시는 절망에 빠졌고 끈을 풀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티텔 마우스 부인은 수안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자루 하단 모서리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작은 토끼를 꺼내 꼬집어 깨웠습니다. 그들의 부모는 빈 자루에 썩은 채소 골수 세 개, 오래된 검은 덤불 한 개, 썩은 순무 두 개를 채웠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모두 덤불 아래에 숨어 매끄리거 씨를 지켜보았습니다. 에마어 머그레거가 돌아와 자루를 집어들고 나갔습니다. 그는 그것이 다소 무거운 듯이 매달려서 들고 갔다. 플라프시 버니즈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뒤따랐습니다. 그들은 그가 그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런 다음 그들은 듣기 위해 창문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머그레거 씨는 플라프시 버니즈가 그 안에 있었다면 극도로 고통스러웠을 방식으로 돌바닥에 자루를 던졌습니다. 그들은 그가 의자를 깃발 위로 끌고 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딱정벌레 토끼 매끄리거 씨가 말했다. 에 저게 뭐야 지금 뭘 망치고 있는 거지 MRS 머그레거가 물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살찐 토끼 머그레거 씨가 손가락으로 세면서 하나 둘 셋 바보같이 굴지 마 무슨 말이야 멍청한 아저씨 자루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에마어 머그레거가 대답했습니다. 막내 플라프시 버니가 창턱에 올라탔다. MRS 머그레거는 자루를 잡고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여섯 개를 느낄 수 있지만 너무 단단하고 모양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늙은 토끼임에 틀림없다고 말했습니다. 먹기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가죽은 내 낡은 망토를 덧대면 괜찮을 것입니다. 당신의 낡은 망토를 줄 에마어 머그레거가 소리쳤습니다. 토끼 담배 껍질을 벗기고 머리를 자르겠습니다. MRS 머그레거는 자루를 풀고 손을 안에 넣었습니다. 그녀가 야채를 만졌을 때 그녀는 매우 화를 냈습니다. 그녀는 에마어 머그레거가 목적을 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머그레거 씨도 매우 화를 냈습니다. 썩은 골수 중 하나가 부엌 창문으로 날아와 막내 플라프시 버니를 때렸습니다. 오히려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 다음 벤저먼과 플라프시는 집에 갈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에마어 머그레거는 담배를 받지 않았고 MRS 머그레거는 토끼 가죽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크리스마스에 소마시너 티텔 마우스는 망토와 두건, 잘생긴 머프와 따뜻한 벙어리 장갑을 만들기에 충분한 양의 토끼 털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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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